선배, 나 좀 잠깐 봐요. 어, 그래. 나도 좀 보자. 도잉범 그 자식이 누굴 좋아하는지 알아냈어요. 누군데? 선배요. 그 자식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나도 우연아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냈는데. 누군데요? 임범이에요? 은탁쌤이에요? 나. 혹시 이건 우리 사이에 문제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너는? 나도 아니에요. 절대. 내가. 됐어, 그럼. 이만간다. 저기 선배! 어. 사랑해요. 응. it let's go have a psychologically. 맛있어. we고 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